사랑 그것은 엇갈린 너와 나의 경험이 지지시오 그녀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귀여운 면이 또 있어요 이쁨 받는 좀 그런... 애기랑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튼저방으로 많이 수트를 입고 꽃다발을 들고 서있어요 간 거 같은데 아쉽지 않아요? 뭐가 문제지?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겼을 것 같아서 아하... 좀 눈치가 보여 털렛 마구! 당견내 글가 있거든 알어 총각들아? 야인시대를 보고 태국물을 보고 이렇게 하지 모두 태국 왕궁... 태국 같다지만 오늘은 그냥 이런 거지? 한국 가신 분들이 어떤 스킬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좀 DM을 보냈으면 좋겠어요